괜찮아 내가 비를 닫아봐 안 죽어나면 안 죽어 터블방 길이 쎄거든 다이애나는 기본적으로 이 태양과 반대인 달 컨셉의 챔피언인데요 오늘은 생명 다이애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스킨부터가 불이고요 근데 이제 뭐 뜬금없이 그러면 좀 이상한데 실제로 챌린저 다이애나 유저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 빌드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 W스킬에 심지어 추가 체력 비례가 있습니다 실드량이 이 태블방을 포어템으로 가는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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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라 아니 죽었다고? 와우 어? 하나 더 죽었어? 뭐? 너 그래뱉어 임마? 제가 이거 한판 해봤거든요 전판에 진짜 괜찮았습니다 이건 단단해가지고 상탈 많이 당하기도 했고 왜 다시 찍냐고요 이리 좀 티모가 게임이 나갔거든요 전 개 잘했는데 진짜 아 또 숫자가 하나 늘었네 이상하죠 숫자가 하나 늘었네 소매 수고를 아 수고래 아 아 아 아 킬 간열 100% 갑니다 캐리머신 간다 너넨 다 뒤졌어 의계 목숨 골듣나 이제 출발한다 라칸 땡기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라쉬 그라쉬 9분에 나왔어 내셔가 처음이점 마지막의 포어템입니다 이제부터는 탭템만 갑니다 탑은 한번 구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미드 나쁘지 않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템 더 털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왔잖아 많이 들어왔잖아 무조건 얘다 요리로 계속 스플릿하는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차라리 근데 뭐야 이거 죽어버렸네 와이피구나 정글 들어갔다 정글들어갔어 정글 들어갔어 정글 들어갔어 혼자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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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제발 아 어? 라이즈가 아 그럼 그렇지 야 임마 여기까지 라이즈가 그랬으면 이랬지 이성을 미...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도 이거 과업이 하나 생긴 건데 이거 나도 얘 순킬 따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냐 이제 알아서 궁침 싹 높게 해요 뭐 딜러 그렇지 난 이걸 갖거든 단단하거든요 단단한 남자 방직도의 남자 이거 하나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이거까지 나왔어 이제 태블방 나와버렸어 그리고 보시면 이게 또 시너지에 강인함 붙어있거든요 이거가 크거든 네 총은 이제 써줄게 뭘 땡기는 거야 인마 라이즈가 왜 여기로 탔을 거야 뭐야 어이 어이 뭐야 어 내 눈이 쓰바 쓰바 씨바 욕 아니야 쓰바 씨바 인사야 인사 아니 미드 다 터지는데 뭐하니 인마 아니 욕먹잖아 다 터면 주도권 있어야 되는데 미드도 이거 이거 나 환자먹어 이렇게 나 자도 돼 나 자도 돼 나 자도 돼 그래 그래 미친 으아 럿밥야 럿시야? 럿시야 아이고 럿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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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럿 뭐 유물처럼 아끼워놔 인마 이거 마지막 가보야 럿 럿 확실한건 지금 이 다이애나의 강력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안주 못쎄야 되는데 비 오 나이스 불취가 이걸 AP불취야? 진짜 AP불취야 날뛰다x4 고라니 고라니 신고 때려 저거 산림청에서 오이걸 땡겨 확실한건 이제 릴리아를 집중 quelques 따야되요 그리고 우리 미포를 지켜야 된다 어? 밀리야 군 빠졌는데? 야 1인궁이야 난기했는데? 뭐야 이거? 얘네 팀 잘 썼는데? 어? 사이소라 골파르는군 진짜 이거 골베옵니다 골베와요 골베마크 버텨? 나 버텨 안아 다 간다 나거든 하시고자 따라갑니다 비벼어 비벼어 태블방 딜 무시 못해 이거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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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세인 3코어템은 이거 가더라고요 이거 갔다가 이제 대자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AP 많아가지고 대자연 가면 돼 안죽어 이제 아니 딜이 모자라지가 않아 아 까비 아 괜찮아 내가 딜을 다잡아 안주거나 안주죠 태블방 브리시 하거든 버티거든 승전버로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추가치력 부퍼 인마 오케이 음전자 방송까지 마법조항력 167 왕월력 124 강인함 56% 태블방에 붙어있는 강인함 증가 따봉 라이즈친구가 웹버 어? 살았잖아 기적이다 와 기적이 갈뻔했다 야 지렸네 이 흘리사네 뭐여 이런거지 하하하 금반신 라이즈가 제물이었다 이들 억제이가 나간다 아 퍼졌다 아 징수가 아프긴 하네 어? 왜 땡겨 저걸? 죽을라고? 아니 상윤자를 왜 하는데 아 이게 또 딜레마에 빠졌네요 마자를 올리니까 사미나가 넘어세데 그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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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아까부터 저거야? 아니 쟤 좀 개그릇을 향해 웃기긴 한데 진짜 웃기기만 해 아니 무조건 믿음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친구들 상타가 안 된다고 믿음을 믿을 게 아니에요 훈계하지 말라고? 불씨야 인마 니가 제일 훈계가 많이 필요해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? 아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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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취형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고생했어요 미쳤다 이걸리도 미쳤다 너무 좋았어 시원시원했네 막판에 진짜 시원시원했다 요거는 불취형 뇌절 그립도 많고 했지만 새벽 3시인데 열심히 하셨어요 형님 질량 와 질량 공동 1등이네요 그리고 이제 받은 피해량 피해 감소량 그니까 이게 진짜 세네요 역시 질린저 분들이 하는 빌드에는 이유가 있다